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칼 연마 가이드 영상을 만들면서 지루하지 않게 영상을 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영상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이 많아 불편하신 점이 있으실거라 생각되네요. 영상 제작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지루하지 않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스팅 영상은 숫돌 사용법 양날입니다. 연마를 하면서 숫돌 위에서 칼을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나를 연마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있어요. 우선 포스팅에서 말하고자 하는 양날 칼이란 연마면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칼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규토나이프 그리고 셰프나이프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칼은 여러 종류의 재료를 손질할 때 잘 적응하고 외날에 비해서 날끝, 낡각이 높아서 외날보다는 좀 더 날끝이 강합니다. 숫돌 사용법 양날 포스팅 내용은 총 4가지 항목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숫돌 연마 범위에요. 칼을 숫돌 위에서 연마하실 때 칼 연마 범위를 숫돌 위에서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부 정보에서는 칼을 3등분으로 나눠 연마하라는 말이 있지만 나리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3등분으로 나눠하는 개념에서 정확히 3등분 하지 마시고 3등분을 하는 것처럼 설정만 하셨으면 해요. 양날의 칼날 부분 라인은 부드러운 라운드 날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3등분으로 정확하게 나눠 연마하시면 칼날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정보에서도 의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라는 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정하고자 이렇게 좀 더 긴 설명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무튼 나리에서의 방식으로는 정확한 3등분이 아닌 3등분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3등분으로 나누기에 칼 길이가 길다면 4등분, 5등분으로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 숫돌에서 양날 칼을 3등분처럼 연마하는 영상을 부분 동작 그리고 연속 동작으로 보여 드릴게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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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그리고 두번째로 칼각도 고정방법입니다. 칼 연마 전 각도를 고정하고 연마하는게 꼭 필요한데요. 특히 초심자분들이라면 이 설정방법을 익혀주시면 연마하실때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각도 고정은 이런 각도기를 이용하시고 이후에 어떤 동작으로 각도를 흔들림 적게 연마 동작까지 가져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각도기를 설정해주세요. 각도기는 칼등과 직각이 되게 각도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핸들 그립의 검지손가락, 이 손가락을 칼등과 숫돌 사이에 넣어서 칼 위아래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도기를 제거하신 후 칼을 파지하시고 각도 고정했던 핸들 쪽 검지를 칼등에 올려주시면 각도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된 각도로 연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지 않을 때보다 각도를 설정하실 때 날 흔들림으로부터 각도를 잃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어서 각도 설정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검지 위치를 기억하신다면 자주 사용하시는 칼이나 이와 비슷한 칼복을 갖고 있다면 각도기 필요없이 검지를 칼등과 숫돌에 넣어서 기존에 설정하셨던 각도로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또는 바쁘실 때 각도기 없이도 쉽게 연마각을 설정하실 수 있으세요. 참 좋죠? 참 좋죠? 참 좋죠? 세 번째로 숫돌, 접촉면에 의한 라인 연마입니다. 보통 칼턱 부분을 시작으로 잡으시고 연마하시게 되는데요. 이 칼턱 부분은 칼날이 숫돌과 접촉면적이 가장 넓은 곳으로 각도 흔들림이 적고 연마할 때 소리도 가장 크게 들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중간 부분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숫돌과의 접촉면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소리가 작아지게 됩니다. 이 중간 라운드가 시작되는 부분은 연마하시는 이웃님들마다 스타일이 나눠지는 부분인데요. 라운드를 숫돌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 수직 방향에서 숫돌과 칼을 바라봤을 때 각은 크게 변동이 없고 칼 핸들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라운드를 만드시는 방법과 두 번째로 숫돌과 칼의 각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쪽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핸들보다는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각도를 달리줘서 라운드를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나리에서 권해드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과 연마 후에 차이 나게 되는 부분은 날 끝 돌기의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이 돌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두 번째 방법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칼을 당겨 썰거나 밀어 썰는 동작으로 칼을 사용하시는 이웃님들께서는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칼을 사용하실 때 만족스러운 날 마감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 부분부터 라운드가 시작해서 칼코 쪽으로 갈수록 라운드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돌기의 느낌은 칼코 쪽으로 갈수록 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 포스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숫돌 사용 범위 지정이에요. 칼을 숫돌 위에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사용할 것인가 결정하는 부분인데요. 초심자라면 숫돌 모서리를 아끼지 말고 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숫돌 모서리로 갈수록 날이 숫돌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숫돌 모서리와 날이 만나거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기울면서 이 숫돌 모서리와 칼이 만나는 이 부분이에요. 이쪽도 숫돌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칼과 숫돌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숫돌 위에서 미끄러져서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초심자라면 이렇게 설정 범위 안에서만 칼을 연마하시고 익숙해지셨을 때 숫돌 끝쪽 그리고 끝쪽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할게요. 나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의 칼 연마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연마하면서 부족한 부분들과 실수들을 종합해 필요한 내용만을 모아서 객관적인 방법만을 다루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계속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웃님들께서 보셨을 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아래쪽에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 그 다음 영상을 제작하면서 참고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사용하시는 모든 이웃님들께서 어려움 없이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연마까지 쉽게 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가실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일상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웃님들과 함께 평범한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고 내일이 오면 다시 안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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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